아이고, 우리 공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우리 공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이것들이.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안내 좀 해드리세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저쪽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최상무님께 들었습니다. 강한나 상무님.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직접 보시니까 화나시죠? 광고주를 공격하는 제정신이 아닌 임원이 있어서 제가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원은 당장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동하셨습니다. 자, 가시죠. 뭐합니까? 빨리 모시세요. 가시죠. 빨리 모시세요. 빨리 모시세요. 빨리 모시세요. 빨리 모시세요. 누구야? 예, 예, 예? 누구냐고? 이거 시킨 사람. 누구냐고? 아아악! 고생 좀 하시겠네.